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날부터 너는 아무것도 먹지 않네 그날부터 너는 아무것도 먹지 않네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네 그날부터 너는 아무것도 먹지 않네 오랜만에 둘이 만났다고 좋아하던 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속이는 걸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네 그날부터 너는 아무것도 먹지 않네 그날부터 너는 아무것도 먹지 않네 그날부터 너는 아무것도 먹지 않네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네 그냥 그대로 돌아가고 말았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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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